1. 신명기 6장 오늘은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에 대해서 다음 세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기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첫 절을 좀 봐주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신명기라는 책이 갖는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신자가 재신자입니다 그리고 명령할 명자에 기록할 기자죠 풀어 이어 놓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란 뜻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여쭤보는 질문이지만 한 말을 또 하는 걸 아이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잔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한 말을 또 아니할 수 없을까요? 중요하니까 신명기서는 담아진 내용 자체가 민수기와 추리국기 역사에 재판 또는 반복 요약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재판하고 반복해서 요약하여 따로 신명기라는 책을 기록했을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에게는 어떤 신학적 주제가 있냐면 신명기 사관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신명기 사관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이해를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는 툴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빼곡히 들어찬 책이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중에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는 렌즈를 갖는 가장 필요한 눈은 신명기에 담아져 있다고 해도 결코 과한 말이 아닐 정도로 신명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이해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신명기서에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우리가 여러 참고 자료를 구태어 인용하지 않아도 수천년 나라를 잃고 땅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960년대에 온전한 독립국가를 다시 복구할 수 있었던 그 저력, 그 뿌리가 뭐예요 학자들은 몇 가지를 드는데 첫째는 그들의 종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종교의 전통 그 종교가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전통 그들은 하여간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들의 절기, 절기도 하나의 문화에 속하죠 이런 것들이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던 어떤 역사의 언덕을 넘어 각자의 다른 삶을 살던 그 동질성과 일체감, 한 뿌리임을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다음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가르쳤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노벨상의 70%, 80%가 그 혈통을 들어가 보면 주의시들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경제나 문화의 골간을 이루는 혈통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학문적 접근이 있어요 그 결과가 그들의 토락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무엇을 대비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입성을 앞두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교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상태는 어떻고 들어갈 가난한 땅의 형편은 어떤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태여 여러 참고 성경 구절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큰 범주에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이 히브리 노예들은 지금 광야 세대는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4대에 걸쳐 즉 400년에 걸쳐 어떤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문명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의 우상 숭배 그런 화려한 매력적인 문명 그 애굽의 문명은 대단한 문명이었어요 그런 세속적 가치가 훨씬 DNA 차원에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들의 처지는 그 문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문명권 아래서 철저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상태가 그리고 그것이 야시리 폭로된 현장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그들이 지난 400년의 거대한 우상의 문명 아래 노예로 살아냈던 그 삶의 궤적이 얼마나 별종의 인간을 만들어냈는가를 율법의 교육을 통해서 또 인도하는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가난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난 땅은 진공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텅 빈 땅이 아니고 거기엔 이미 가난 일곱 원주민이라는 이미 철기 문명을 익숙하게 다루는 거대한 또 다른 문화와 문명과 종교가 우구르구라는 땅이에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보호의 최소 단위인 가정만 나가면 거기에는 온갖 흉물과 사고와 세속의 문화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악한 세속의 문화가 바로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지금 입장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명권 안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들과 맞대요? 싸워야 돼요 쫓아내고 싸워내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대의 무기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뭘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를 가장 잘 담아낸 책이 신명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땅에 들어가서 이 들려진 말씀을 해놔라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그러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설계하신 최소 단위인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가정 단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최초로 이 명령이 보존되고 이 명령이 가르쳐지고 이 명령이 전달되는 최소한의 가정 단위가 가정 단위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제사장격인 가장은 뭐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 다 가정들이 앉아 계실 텐데 따라서 하십시다 개시의 전달자 그 역할 잘 하고 계시나요? 개시의 전달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동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마지막 책임자인 가장 롯에게 심판을 알릴 것을 경고를 하죠 롯이 가족들에게 곧 있으면 이 도성이 불심판 아래 놓일 것이다 피해라 그러자 자녀들의 대변인격인 사위들이 딸들과 함께 딸들은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딸들을 포함한 기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을 보면 먼지를 털다 그 말이에요 먼지를 털다 먼지를 털는 것처럼 뭐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롯은 사실 그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그는 거기가 너무 좋아서 소동과 고무라를 택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무시무시하게 살아냈어요 결국 그는 어디에 앉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성문에 앉는 자리까지 이르게 돼요 성문에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죠 재판관 아니면 유지만 앉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거를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성문에 앉는 사람 롯기에 보면 롯하고 헷갈릴 텐데 롯기에 보면 그 이방 며느리 롯을 맞아들인 그 집안의 제일 유지가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창식의 식구장의 롯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넓은 집 좋은 차 넉넉히 먹고 마시고 이제 사회의 한 1%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게시의 전달자로서의 기능은 실패한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탑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놓쳤죠 여러분 혹시 요즘 모 방송국에서 기획 드라마인데 제가 그걸 하루에 4회를 한꺼번에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거 꼭 좀 보셔야 된다고 해서 귀뜸을 해줘서 찾아서 봤더니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인데 부모님들은 꼭 좀 보세요 내가 드라마를 보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는 소위 의사들 드라마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의사로 산다는 것은 탑 1%에 들어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만큼 수고도 했고 노력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의사라는 직종을 통해서 벌어지는 자녀 교육에 대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양육이 아닌 사육에 가까운 어떻게 하든 1등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 자리를 계승케 하려는 사회구조적 악 거기에 부모의 욕망이 얹어져서 어떻게 아이들이 사육당하고 아이들이 망가져서 부모에게 복수라는 형태로 되돌아오는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는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는 요즘 얘기하면 전문 입시선생이죠 입시선생이 등장을 하는데 부모에게 다짐을 받아요 이 아이의 서울의대 입학을 위해서 학교 이름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서울의대 입학을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노력, 어떤 치욕도 당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내 말에 복종하고 각오하겠느냐 이 다짐을 받아요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각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특별한 방에서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이 되어지는데 그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입시 기계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애가 공부에 지치니까 어떤 말까지 잔인하게 하냐면 너 이거 공부하기 싫지? 끔찍하대요 너 부모가 원망스럽지 너무너무 싫대요 자기는 여기서 정말 탈출하고 싶대요 이런 집, 이런 부모 밑에서 살고 싶지 않대요 그런데 부모가 강요하니까 자기는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능률이 안 오르는 거야 하면서 무슨 잔인한 동기부여를 하냐면 너 서울 어대에 들어가서 부모 소원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부모에게 복수해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서울 어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모의 약속을 들어주고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무너지는 거죠 정말 복수치고는 너무 잔인한 복수를 한 거예요 그게 그 선생이 말해주는 아주 악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일상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이 게시의 전달자의 기능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전문 입시 선생이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부모가 협조해야 되고 학교가 협조해야 됩니다 이걸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 원리를 사실 붙들어야 될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이라는 게 교회 교육으로만 되겠어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세계 꼭지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해도 아이가 들떡말떡 안 돼 요즘 아이들 한 번 집에서 교회로 불러내려면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아이들이 더 바쁘니까 실제 한두 시까지 그 아이를 돌리고 혀틀을 돌리는 거죠 계속 너른 운동장에서 푸른 하늘 한 번 보지 못하고 아이들은 공부라는 구조적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심성이 죽어가고 그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드라마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현실이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신명기 기자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절을 한 번 볼까요? 이것이 어디로 강조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이게 이제 쉐마라는 얘기예요 쉐마 이 신명기의 모든 단어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고 요약하고 요약하라면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게시의 전달자가 누굽니까? 집안의 부모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느 공동체로 확대하여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정 공동체에서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죠?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볼까요?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요하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또 4절 보시면 4절 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하는 오직 유일한 요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요하를 뭐하라고 돼 있죠?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설정은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빠진 지식의 전달 이것이 교육되지 않는 모든 지식은 그 지식이 나중에 흉기가 됩니다 무서운 흉기가 돼요 그것이 그대로 되돌려집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실정을 우리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 살아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처절한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의 근거를 확인하고 만지고 느끼잖아요 그게 가난한의 또 하나의 진면목입니다 가난한은 이어지는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러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했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욕망이 우리의 가치관과 DNA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존엄함을 잃어버렸어요 모습만 달랐지 야수 같은 인간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야수나 다를 게 없습니다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사고구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4절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며 강론할 것이며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9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 집 문설주는 가정 단위를 얘기하고 바깥 문은 오늘 학교나 교회 단위를 말한다고 적용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9절 하나를 좀 사무엘상을 띄워주세요 보시면 사무엘의 자랐던 환경인데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엘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탁월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신통치 않은 제사장이었습니까 별로 신통치 않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길 때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휘게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주 게시되던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절을 볼까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이건 생문학적인 의미도 되겠지만 영적인 의미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다음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사무엘을 불러요 그런데 사무엘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사실은 환경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별로 탁월하지 못한 제사장 앞에서 들여져 자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항상 성소에 성전에 머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3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메 잘하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는 이것을 유심히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 떠든다고 귀찮다고 성가시게 한다고 교회 안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떠들고 성가시고 귀찮게 굴어도 무조건 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길이 멀다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주차가 어렵다고 안 데리고 오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뭘 듣겠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처해진 영적인 환경은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한 주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 제사장이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실 때마다 그가 흔쾌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임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자라요 방금 말씀처럼 사무엘이 자라매 이런 말씀에 비범한 기도자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딱히 뭘 특별히 안 해줘도 돼요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사무엘도 듣긴 들었는데 처음부터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요 누가 부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에 머물면서 그 성소에 머물면서 지도자가 신통치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임제하실 때 언제나 그는 반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입니다 사무엘상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학원에는 있죠 교회에 있나요? 그 곡성에서 그 유명한 문장처럼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러나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요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면서 몰락하던 이스라엘은 한때나마 꿈결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학교 교육에 있지 않아요 우리 3.1교회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비전의 한 모퉁이를 설정해가면서까지 강조해야 될까요 제가 특세도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0% 이상의 교회학교가 폐지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쑥 들어와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한 제네레이션만 지나가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반토막 이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영국교회 유럽교회 몰락을 이승을 들면서 두 가지 원인을 들었죠 성경교육의 실패 성경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두 번째 나타났던 현상은 뭐라고요 교회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줄이는데 투자 없이 뭘 거둬요 여러분 교회학교에 투자하지 않고 미래를 거두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듣기에는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듣고 있어요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쪽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이 하나만 잘된다고 내 아이 하나만 건강해지는 구조입니까? 인간의 삶의 근거가 아니에요 누가 보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관례를 따라 누가 보금 2장을 한번 보고 얘기하십시다 결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관습을 따라서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뭐를 따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다음 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말이 돼요? 애가 없어졌어요 애가 그런데 그걸 반나절 후에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나서 알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 양육을 공동양육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잘 있겠지 하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게 왜 가능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아이 양육이 공동양육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 아이만 잘 된다고 내 아이만 잘 되는 게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아이도 잘 돼야 내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고리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리론 아무리 탄탄하고 훌륭한 고리라도 그 중간에 어느 고린가가 끊어지면 그 탄탄한 전체의 고리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 육아론이에요 양육론 그래서 교회의 교육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어디서 찾았어요?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못 찾았어요 다음 절을 볼까요?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사우루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흘 만에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라삐들과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님들이 경탄할 만큼 놀라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라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라삐들의 교육방법이었어요 대화식, 나눔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는 첫째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위 시설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 양육에 우리 교회가 힘을 기울여야 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한국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무슨 대표하는 교회도 아니지만은 무엇보다 한모퉁이의 역할론으로서 정말 성경을 가리키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금을 할 수 있는 고민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무언가를 고민할 거예요 이 비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 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길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